3대수 1장은 공동택관리의 개요다에서 전체적인 관련 용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가보면 공동택관리의 개요다에서 일단 1절의 용어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1번에 가보면 주택법령상에 저희가 용어정이다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죠. 일단 1번에 가면 주택단지란 용어가 나옵니다. 주택단지는 일단 여기는 지문에 쭉 몇 가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택단지 확인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의 저희가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라면 이 하나의 공동주택을 지을 땅을 제가 이거를 저희가 주택단지라 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라 하게 되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 이 하나의 공동구성을 그 땅을 저희가 이거를 주택단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로 1번은 여기 깊이 있는 지문보다는 일단 나와 있는 지문만 잠깐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조동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대 사용 1단의 토지를 저희가 주택단지라 해서 이 주택단지 방금 나와 있는 대로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저희가 이 주택단지 안에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거주공간인 저희가 주택을 거주공간인 주택을 이 주택단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면 이거죠. 제가 쉽게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면 동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동. 1동에서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5동까지 해서 5개 동으로 해서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별 세대수가 100세대다면 이 단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수를 몇 세대? 100세대인 하나의 주택단지를 저희가 꾸리자. 그러면 이 주택단지 안에 주택도 들어갑니다마는 질문은 밑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부대시설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부대시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 그대로 이 부대시설을 하면 이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를 이 단지, 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택단지에 저희가 부속되는 설비를 하게 되어서 일단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가장 1번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에 도로 각종의 건축설비를 저희가 부대시설로 표현한다 해서 양가로 2번 지문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복리시설. 그럼 이 주택단지는 여기도 보면 저희가 복리시설을 이 단지 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리시설은 저희가 무언가에서 질문에 가보니까 주택단지 안에 단지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1번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놀이터, 근리생활,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의 입주자 등의 생활의 복리를 위해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뭐라 하더라? 저희가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해서 복리시설을 같이 먼저 볼까요? 일단 조금 번호를 내려가서 저희가 6번으로 가보죠. 6번과 7번에 가면 입주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1동부터 5동에 일단 각 세대별, 100세대별, 100세대, 총 500세대인 하나의 공동시설, 그중에 제가 특정 개수, 예를 들어서 5동 중에 제가 특정 세대에 사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808호에 제가 삽니다. 그런데 이 5동에 있는 808호에 사는 사람을 저희가 입주자라고 하기도 하고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808호에 사는 사람을, 여기 사는 사람을 입주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 사는 사람을 저희가 사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저희가 입주자 또는, 그럼 이 808호에는 누가 삽니까? 입주자 또는 저희가 사용자가 거주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거주한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라는 지문이 입주자라고 하면 이 법령 기준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하는 입주자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 주택의 소유자만을, 세 번째는 보면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개념의 입주자 개념을 저희가 정리한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지문에 이 관련, 즉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 개념은 1번, 2번, 3번 중에 이 중에서 세 번째 개념입니다. 입주자 개념은 세 번째. 그래서 공동체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는 입주자의 개념 정도 저희가 접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자를 하면 7번에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입자 개념의 누구들 여기가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808호에는 입주자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입주자가 이 전유 부분을 제3자에 임차한 경우 그 임차에 사용하는 자를 이 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해서 여기를 저희가 입주자 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등하게 되면, 여기서 입주자 등하게 되면 여기서 입주자 등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희가 포함된 개념이 되는 것이 방금 봤던, 그러면 복리시설은 왜 설치합니까? 이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어떤 생활의 어떤 펜유리에 설치한 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지문 저희가 3번에서 복리시설 관련 지문 나와 있고요. 6번, 7번 입주자하고 사용자 개념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의 간선시설입니다. 4번의 간선시설을 하게 되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간선이라면 이 주택단지 내에 있는 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을 연결해주는 설비를 그 시설을 저희가 간선시설이다. 그래서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토통신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두 번째 줄에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저희가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간선시설인 경우는 이 주택단지 내에 시설과 주택단지 밖의 시설을 연결한 것을 그거를 저희가 간선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이 주택단지 밖과 안에 있는 그 시설을 연결한 것을 저희가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지문의 네 번째 줄인가요? 세 가지, 저희가 보시면 두 가지 있네요. 두 가지. 세 가지, 가스토통신지역난방시설, 그런데 간선시설 중에서 간선시설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스토통신지역난방시설, 그래서 저희가 가스,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지역난방시설이라면 가스토통신지역난방시설 이 중에 이 세 가지입니다. 가스와 통신과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라면 해서 이거는 주택단지 안에,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거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주택단지 아닙니다. 여기는 이 세 가지라면 여기는 주택단지, 주택단지 안에,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인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가스, 지금 여러분이 보면 세대에서 가스가 있어야 뭐 음식을 하고 조리하는데 그 가스 배관은 이 주택단지 내, 이 가스 배관인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스 배관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까지 공급하는 자가 세대 내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게끔 해서 배관까지 누가 설치하더라? 여기는 공급하는 자가 이 주택단지 안에 이 기관시설까지를 다 설치한다. 그래서 세 가지, 방금 봤던 가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통신시설도 세대 단자함까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고 마찬가지 세 번째, 지역난방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는 주택단지, 밖에서부터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까지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제한 나머지 경우라면 주택단지 네까지 설치하고 주택단지 내에서부터 필요, 계속까지는 공동체를 건설, 공급하는 자가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은 4번에서 네 번째 그것만 잠깐 주의하시고 5번의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제가 앞으로 지문들이 여러 가지 주택법령에서 등장을 한 사업주체는 누구냐 하면 이겁니다.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모아, 이 단지를 지금 이와 같이 주택부대 봉지, 이 주택단지를 건설합니다.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공급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입주 초기에 이 법령에 정하는 그 기간 네까지 공동체를 관리하는 자를, 공동체를 관리는 무한정이에요. 이건 입주 초기입니다. 법으로 정한 입주 초기까지, 일정 여건이 충족이 되기 전에 입주 초기까지 공동체를 관리하는 자를 저희가 이 자를 그러면 이 하나의 단지를 건설, 공급하고 입주 초기까지 관리까지 하는 자를 누구라 합니까? 그래서 하나의 단지를 건설, 공급하고 입주 초기까지 관리한 그 사람을 여기에서 이 법에서 얘기를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지면에 가보면 5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주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1번부터 4번에 자가했다. 저희는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사업주체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 관리하는 이 자를 저희가 사업주체를 한다고 해서 여기만 정리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사업주체는 이와 같다 그 부분까지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문, 사업주체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입주 초기 사용자로 여기서 잠깐 살펴봤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리주체. 관리주체 하게 되면 지문 하나 정리할게요. 공동체 관리와 관리해 보시면 저희가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관리주체 하게 되면 지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를 하게 되면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는 자를 저희가 관리주체라 표현했어요. 관리주체를 해서 여기 이제 보험들은 일단 동그라미 1번 관리하면 임기하기 전 저희가 좀 전에 사업주체도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지만 뭐 한다고 그랬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입주 초기에, 입주 초기에 이 주택법령에 따른 일정의 요건이 충족이 되기 전까지 입주 초기는 사업주체가 공동원을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업무 임기하기 전이에요. 일단 법에서는 건설 공급을 하고 사업주체가 가는 게 아니라 건설하고 공급하고 법에 따른 공동 입주 초기 업무를 임기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서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문의 1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태는 그러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게 되면 공급이 이 하나에 즉,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 입주 초기까지 관리하고 사업주체는 철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업주체가 철수한다는 것은 결국 공동태 관리하는데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게 되면 공동태 스스로 관리한다. 그거를 자치관리,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체 위탁을 주는 것을 저희가 위탁관리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그러면 공동태를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직접 공동태 대표기구가 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을 직접 뽑아 직원과 그 다음에 장비를 가져 직접 공동태을 관리하는 것을 자치관리를 하고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업자 이 짓이. 이거를 직접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이걸 체계적인 서비스 받기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일정에 저희가 등록 기준을 충족한 주택관리업자에게 말 그대로 위탁을 맡겨서 전문관리하자.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보시면 자치관리를 하면 그러면 누가 공동태을 책임을 지고 관리할 거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문에 공동태 관리사무소장이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면 주택관리업자가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태 관리조치하게 되면 제가 4가지 관리조치를 업무 임기하기 전에 사업조치부터 임대사업자까지 총 4가지 관리조치의 보험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하나 정리하고요. 주택조합은 저희가 보시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구소군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그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고 해서 동그라미 일단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실무에서는 이 주택조합 중에서 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라면 제가 공동태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차후에 주택조합을 하게 되면 세 번째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저희가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그 주택에 관련된 정의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동태 관리에 관한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등장하게 될, 자주 보게 될 입주자 등 관리주체, 사업주체, 부대시설 봉쇄.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을 이렇게 꾸린다는 것에 대해서 주택법령상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 몇 가지 하나 잠깐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한 장을 저희가 넘어가 보면 주택의 정의 및 분류다 해서 질문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의 정의,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와 분류는 무엇을 말하나 해서 보시면 주택에 관한 정의부터 해서 1번의 주택부터 해서 저희가 11번 민영주택에 관한 부분까지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보시면 11가지의 주택에 관련된 정의와 그리고 그 관련 주택에 관한 세부적인 분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할 건데요. 여기서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갈 건 주택의 정의 주택의 정의 및 저희가 분류에 관한 것 몇 가지를 잠깐 정리하자. 그래서 주택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무엇이냐? 그 정의는 그와 같고요. 공동택은 분류를 할 때 이와 같은 주택을 공동택으로 제가 분류하겠다라고요. 저희가 지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주택의 정의에 있는지 보시면 1번의 주택은 일단 여기 양가로 1번의 주택은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면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해서 1번의 주택에 관한 영어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의 준주택. 여기 주택에 관한 정의에 있는지 보시면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이 부분 중에 저희가 준주택은 한번 좀 주의해 주실게요. 준주택은 지금 여기 이 주택의 정의에서 한번 나오고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여기서 한번 준주택은 정의도 중요하고 분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준주택이라는 건 주택에 준한다는 건 주택에 준한다고 해서 걔는 그대로예요. 주택에 준하는 걸 뭐예요? 준주택이다 해서 이르게 지문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준주택이라면 뭘 말하냐면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뭐라 합니다. 이거를 준주택이라 합니다. 보고 여기서 특히 정의 여기는 준주택은 여러분 여기 준주택은 보면 여기 정의 준주택의 정의는 이와 같으면 이 준주택의 정의 하나 봐두시고요. 준주택의 정의와 그다음에 분류. 그럼 이와 같은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의 종류는 몇 가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분류가 있다네요. 그래서 준주택의 정의는 보시면 밑에 양가로 2번에 2번의 기역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질문 체크. 그 다음 2번은 저희가 노인복지 기역의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있는 다중생활시설에서 기역번호 체크는 보면 분류로 간다면 다중생활시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 세 번째 디글세, 오피스텔, 리울의 기숙사에서 일단 여기 준주택의 분류는 저희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주택의 정의, 이 정의와 이 분류에서 다중생활시설에서 마지막에 있는 저희가 기숙사까지 해서 분류는 네 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거를 나누고 있네요. 라고 해서 지문안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 영어에 관한 정의하고 있는 분류, 간단히 보죠. 여기 이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건 에서 보니까 1번에 조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는 에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뭐라고 하면 되겠고 이거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다라고 해서 분류는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그래서 2번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몇 가지? 저희가 3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저희가 관리할 사업장인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이 주택단지죠. 이 하나의 주택단지, 이 단지내를 뭘 집어넣냐면 주택과 부대시설과 봉이설을 집어넣으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제가 이거를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제가 이 공동주택 크게 보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에다가 주택과 부대시설과 봉이설을 그래서 주택, 부대시설, 봉이설에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주택, 부대, 봉이설을 세 가지를 집어넣으면 그걸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눈 다음 두 개로 그 세 가지 주택, 부대시설, 봉이설에서 세 가지 저희가 주택단지 내, 주택과 부대시설, 봉이설을 집어넣는데 그 세 가지를 크게 나누면 우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과 저희가 이거를 전유부분으로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저희가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공용부분과 전유, 전유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5동의 808호, 여기 이 5동의 808호 여기를 저희가 전유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각 세대 내에 있는 그 부분을 전유, 그러면 1동부터 5동의 500세대, 각 세대가 이 전유부분이 그러면 그러면 이 단지는 뭐예요? 이 전유부분은 저희가 총 500개소의 전유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전유부분을 제한 나머지 공간, 즉 전유부분이라는 건 세대 현관 출입문을 개점으로 해서 그 현관 출입문 안쪽이면 전유, 출입문 바깥쪽이면 공용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전유부분을 제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저희가 뭘로 가면 돼? 그걸 저희가 공용부분으로 가면 돼. 그래서 하나의 공동주택을 크게 나누면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을 나눌 수 있냐면 이거를 저희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크게 나눠볼 수 있게 이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이 공동주택이란 이 주택의 정의에서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라는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지문 4번에 일단은 먼저 한번 볼까요?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기서는 말하는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등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부분이 됩니다. 공용. 그리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각 세대가 할 수 있는 구조 여기 부분이 저희가 전유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의 여기 용어에 관한 지문 중에 사선을 꺼서 저희가 전부 등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기 사선을 딱 끈다면 여기 앞쪽이 이 부분이 공용부분 그리고 뒤쪽이 여기가 전유부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을 크게 보면 이와 같이 전유부분과 그리고 공용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공동택 용어정위 한번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민주택입니다. 일단 여기 국민주택은 저희가 여기 국민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보면 국민주택은 저희가 뒤쪽에도 한번 등장할 경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은 이 정의하고 분류를 정의하고 특히 이 국민주택은 뭘 포인트를 잡아보십니다. 여기는 그 국민주택하게 되면 왠지 주택은 주택인데 국민주택하게 되면 그 세대 내 이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요? 국민주택하게 되면 주택인데 국민주택이라면 그리 크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국민주택은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면적 이게 몇 제곱미터 이걸 좀 포인트를 잡아놓으셔서 그래서 국민주택하게 되면 잠깐 보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단서가 있냐 단서가 없냐에 따라서 면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에 저희가 첫 번째 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85제곱미터 미만인데 그런데 양가로 가보니까 지문에 양가로에 세 번째 줄인가요.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도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도권을 제외한 이와 같이 단서를 준다면 그때는 얼마가? 이때는 저희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첫 번째 아무 이야기가 없겠는데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 85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란 이와 같은 단서를 준다면 그때는 얼마가 됩니까? 그때는 저희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은 여러분이 지문도 중요하면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 국민주택은 이 면적에 단서가 없다면 그리고 단서가 있다면 해서 이렇게 국민주택은 여러분이 이 단서 유무에 따라 85가 나오면 단서가 없으면 85 있으면 100이란 이 지문이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 하나에서 일단 국민주택은 그 지문 좀 주의를 정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 일단 지문 양가로 4번 일단 영어 정의. 저희가 공동택은 따로 세대수가 제한 없지만 여기서 보고 있는 저희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일단은 보면 저희가 보면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울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가 방금 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몇 세대 아무리 많이 짓고 싶어도 세대수를 몇 세대 300세대 미만까지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면적도 보면 저희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도 무한정화. 세대수를 아무리 많이 짓고 싶어도 몇 세대 300세대 미만까지밖에 안 되고요. 규모도 무슨 규모. 이렇던 1세대당의 주거주택 면적도 제한. 좀 전에 그랬죠. 여기 있네요. 국민주택 하게 되면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얼마예요? 85위와 같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이라면 얼마? 100이라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민주택 규모로서 여기는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로서 여기는 저희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건설되다 보니까 여기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결론적으로 가면 세대수도 얼마?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도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수 또는 주거주한 면적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른 도시지역의 도시지역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양걸력과 닷고에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분류는 세 가지예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류는 세 가지, 방금 봤죠. 이와 같이 보면 분류는 제가 세 가지다. 그래서 도시형 연립주택 기본적으로 출발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류를, 분류를 방금 봤던 대로 저희가 세 가지 분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형 연립주택에서 좀 주의하실 것은 세대수와 그 다음에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보시면 여기는 제한이 되어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 그리고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지역에 건설되다 보니까 여기도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6번. 그 다음에 7번. 7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7번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소유할 수 없는 여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포인트가 되는 것은 구분소유 유무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되어있어요. 주택으로 해서 기준에 적합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여기서 영어 한번 정리하고 관련된 기준, 관련된 기준에 이 두 가지 생활주택 공동주택을 다시 한번 이후 진행되는 진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하나의 전유부분이에요. 이 하나의 전유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가 전유부분입니다. 전유부분은 보시면 전유부분은 전유부분 한 세대,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유부분인데 그런데 이 하나의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거주하게끔 구획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유부분인데 이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이 공간을 구획을 또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 부분을 공동주택, 공동주택인데 세대를 구분해버렸다는 거니까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 전유부분을 구획을 또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대였던 세대를 얘기해서 각각 독립된 한 세대, 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의 한 세대였던 게 몇 세대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 거주하게 공간을 이루게 구분해서 지었다. 이제 그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기존의 한 세대였을 때하고 두 세대는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조건은 제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였던 것을 두 세대로 쪼개버렸다면 이 난인 한 세대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각 세대는 이거 이거 한 대상이 기준을 충족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기준을 충족했다면 각 세대별로 이거를 구분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세대 구분형은 여기는 구분소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고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이때는 구분소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구분소유 인정이 안 되는가 이 두 세대인데 이 세대만을 따로 떼서 소유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만 따로 각각 이 부분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소유 또는 매매 단위가 안 된다. 그럼 이걸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 한 세대, 이 세대를 해서 파는 거지 이 구분 세대별로 여기는 매매가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는 보시면 여기 구분소유할 수 없다는 이 지문이 됩니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친화형 주택은 보시면 지문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건강친화형, 요것도 아마 차후에 한 번 제가 내용을 관련 세대 수학은 저희가 건설시 고려사항 관련한 부분인데 그때 잠깐 보도록 하고요. 지문은 그다음에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재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합주택단지, 회사에 보시면 저희가 혼합주택단지입니다. 저희가 혼합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단지, 주택단지 혼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거입니다.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이 주택단지가 분양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택이 임대주택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가 혼합됐다는 것은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그래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도 들어있고요. 분양주택도 들어있다는 거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단지를 이거를 저희가 혼합주택단지라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택단지 하기는 이 하나의 주택단지, 임대와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그 주택단지를 저희가 혼합주택단지라 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차후에 관리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은 한번 지문 잠깐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저희가 주택에는 방금 살펴봤던 대로 준주택과 에너지, 드라경, 친환경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국민형 공동주택, 그리고 혼합주택단지까지 해서 주택에 관련된 공동주택에 관련된 영어에 관한 정의와 이번 시간은 그 정의와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 분리에 관련된 영어정위와 분리에 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택의 정의 및 분리에 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